자, 소개해드릴 가수님, 박동선 가수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고창에서 왔어요. 클러즈입니다. 고창에서 왔어요. 저 남주 산간관을 고창에서 왔어요. 서서서 온 영원한 수발라고 고창에서 왔어요. 장관없이 일을 강남의 고향성에 서서서에 소풍도 갔어요. 어머니 이 세각의 그리울 때 남편이 눈내듯 저 흥의 정상소리 정상소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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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창상소리로 아멘 은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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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남쪽 상간만이 고창에서 없어도 소망하고 고창하고 장여도 기도 가끔은 고향 속에 소풍도 나있어요 어머니 꿈속나는 그 힘을 고향을 꿈에서도 소망의 전설이 동백꽃이 공항서 이라고 서울로 왔어요 왔어요 동백꽃이 고향을 고향을 하고 고창에서 왔어요 궁금해서 네, 감사합니다.